Q. 여러분 큰일 났어 진짜.. 얘들아 플러버 지금 목이 엄청 잠겼죠?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목이 진짜 엄청 잠겼네 그게 아니라 자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소리 왜 그러냐 자다 일어났다니까? 내가 원래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2시쯤에 들어왔거든요 2시쯤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라이브를 키려고 딱 봤는데 배터리가 8%?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충전 좀 하고 해야겠다 충전기 꽂으면서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충전도 할 겸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분명히 알람도 맞췄거든요 아.. 지금 100%죠? 당연히 충전 아.. 저 진짜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줄도 모르고 나 진짜 너무 화장 안 지우고 자버렸어요 그래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거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켜고 바로 화장 지우려고 지우려고 진짜 너무 너무 깜짝 놀랐잖아 내 목숨이 말도 안.. 말도 아니지 그래서 지금 아.. 여러분 부은 것 봐 이게 혹시 그런.. 그런 거 뭔지 알아? 자다 일어났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보세요? 이런 거 다 환상 환상이에요 여러분 자다 일어난 실제 현실 목소리가 이거입니다 아아 아시겠어요? 아아 아시겠냐고요? 진짜 진짜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이.. 이.. 어.. 몽롱한.. 지금.. 텐션으로 원래는 오늘 조금 붓기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아 오랜만에 저 예쁜 얼굴로 라이브를 켜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아.. 자버렸네 잠들어버렸네 자려고 잔 건 아니었어 눈만 붙이려고 한.. 진짜 한.. 30분 충전 딱 30분 하면 흠.. 아아아 흠.. 아아 충전을 딱 30분만 하면은 아.. 되겠지? 하고 흠.. 흠.. 하고 이렇게 충전하.. 알람 맞추고 이렇게 눈을 딱 붙였는데 어느새 4시.. 가 돼버렸네요 아아 너무 잘 잤네 아니 물 마셨어요 미라클 모닝 헉! 눈물의 영화 이번 주 마지막이래 오마이갓 제가 일요일 방송 못 봐가지고 얼른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맑아진 목소리 지금 노력 중이에요 노력 중 흐흫 흐흐흐흑 목소리 실시간 필터링 작업 중이에요 맞아요 이거 와 나 진짜 부었다 근데 붓긴 했다 여러분 나도 합동 라이브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야? 초대 근데 이거 다른 아 우리 멤버들만 초대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멤버들 프사가 이래요? 나만 아직 프사를 안 바꿨군 나도 프사 바꿨 아 나 프사 나 다른 프사지 지금? 취소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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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취소해 아 나 오늘 좀 잘 잔 것 같아 진짜 깨곤했어 근데 시간보고 완전 이러고 이러고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꿈에 하영언니 나왔거든 아 근데 언니가 아 근데 언니가 지금 기억 기억을 지금 맞춰보는 중 언니랑 나랑 PC방을 갔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게임은 아니였던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었고 어 우리가 외국에 있었어 외국에 가서 그 다른 멤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지선인가 아무튼 멤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안녕 언니 얘기하고 있었어 이렇게 초대도 되네 어떻게 대박이다 언니 나 집 와서 라이브 킬려고 했는데 응 아니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응 배터리 충전 하려고 충전하고 좀 좀 풀 충전 되면은 이제 이제 라이브 해야지 이랬는데 잠들어서 지금 깼다 아 잠들었어? 어 나 지금 목소리 완전 갔어 그래서 잠겼어 언니 아 아무튼 내가 꿈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꿈에 나왔어 내 꿈에 내가? 어 어떻게 나왔어 방금 꾼 거야? 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지금 지금 합동 라이브 초대됐어 너가 요청했더만 어 맞아 맞아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어 외국 외국에 여행을 간 건지 일 때문에 간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일 때문에 갔어 왜냐면 우리 해메쌤들도 같이 왔었거든 응 그래서 진짜 갔는데 우리가 PC방을 갔어 PC방? 어 PC방 어 PC방 PC방에서 뭐 뭐 게임은 아니고 뭐 아무튼 뭘 하고 있었어 근데 언니가 그게 그 나라에 특산품 엄청 사온 거야 막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언니 걸 뺏어 먹었거든 한약 나 배고파 하나만 하나만 막 한약 하나만 막 이렇게 뺏어 먹는 거야 계속 내가 어 그래서 주위에 막 우리 멤버 중에 누구가 야 그럴 거면 네가 하나 사라 막 이런 꿈을 꿨어 아 진짜 아 뭔가 되게 현실적이다 어 근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언니가 되게 너그럽게 나눠주는 꿈을 꿨어 대박이지 응 이거 합동 라이브 몇 명까지 허락이 돼? 몰라 나경이 쳐도 해볼까 응 나경이 뭐해 아 안 된다 아 그래 응 한 명씩 밖에 안 되나 보다 응 어 안 된다 배고프다 나는 그거 먹었어 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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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먹었어 응 시켜먹었어 응 저는 그러면은 나는 오늘 햄버거를 이미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햄버거를 이미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햄버거를 이미 먹었으니까 아 아 어머어머어머 너 나가 살아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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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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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스파게티도 훔쳐먹고 어 나가 나가 스파게티 맛있겠다 지원이 밥 사주세요 밥 잘 사준 예쁜 누나씨 지원이도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플로팅하는거야 언니 합쳐주세요 너 오늘 이쁘다 진짜? 안 부었어 나 지금 코봉이 됐어 코가 한 주먹임 되게 이쁜거야 로아가 예뻐 내가 로우아 나가 나와봐 누구세요? 안녕, 고냥 고냥이 고냥이 안녕 안녕, 고냥이 녹고 뭐 아니야? ё이 고양이 뭐하냐어 숨었어 닉이 고양이 모아 начала 와 나 방금 곡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 흥얼거릴 뻔했어 아 흥얼거려져 너무 좋은 노래네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먹어버려 맛있다 배고파 나는 내 얼굴 준비되지 않아 괜찮아 언니는 생활도 예쁘잖아 예쁘지 않아 지금 각도 괜찮아? 아 나쁘지 않아 응 괜찮아 얼굴이 마이크만하네 되게 조그맣네 아니야 말이 훨씬 작아 그렇다고 하는거야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해 여러분 제가 점심 겸 저녁을 뭘 막으면 좋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수시 or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먹어줘 열무 비빔밥 먹어주세요 수시 먹고 싶은데 수시 드셔요 아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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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르륵 또 꼬르륵 수시 맛있겠다 나 배고프구나 나 배고프구나 나 배고프구나 나 아까 엄청 많이 먹었잖아 언니 너 햄버거 햄버거 다 먹었지 사이드도 먹고 치킨 치킨도 시켰잖아 그 롯데리아에서 응 근데 나 이거 얘기 안했다 하 뭐 순살로 시켜주신 거예요 왜요 저는 분명히 뼈 있는 치킨을 바랬던 건데 나 뼈 있는 거 좋아해? 나 완전 무조건 뼈 있는 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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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식사 시킬 때 한번에 취합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잘못 시켜주신 거야 순살로 아 집합 시켜야겠어 안 되겠어 다 나와 어떻게 순살로 시킬 수 있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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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리더의 집합이래 치킨으로 기강 잡아야겠네 안 되겠어 지금 어떻게 순살로 시키냐고요 여러분 어질어질 어질어질 허 어질어질 하네 아쿠 자 뭐야 뭐하고 왔어 et 이쁘네 아니 손취워봤 remembrance 히다 되게 예뻐서 본 끔 진짜 뽀비뽀비뽀 꺼져 뽀비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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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컨셉이야? 뽀비뽀비뽀 뽀비뽀 노잼 노잼 아 아 아 배고파 그 남자의 눈물을 울어 아 너랑 영통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안돼 조절이 안돼 아 너무 웃기다 뭔 말인지 알아 너랑 영통하는 것 같아서 나도 조절이 안돼 전에도 배고프네 우리 어제 삼겹살 먹었잖아 맞아 사줬잖아 너가 사줬잖아 너가 대신 언니가 주차비 냈잖아 나 집에도 데려다주고 주차비가 다 나왔지롱 주차비가 다 나왔어요 주차비가 다 나왔어요 주차비 왜 이렇게 비싸 그니까 다음에는 다른 데다 주차하려 좀 싼 데를 좀 찾아봐야겠어 맛있어 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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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 저희 진짜 맛있었어요 허겁지겁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 근데 지원이가 원래 나는 보통 멤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무조건 음 딱 사람 수만큼만 시키단 말이야 응 멤버들이 빡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니까 근데 뭐야 지원이가 아직 2인분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 더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 내가 잘했어 근데 2인분 시킨 것도 3점 남겼잖아 맞아 너무 배불렀어 너무 배불러서 왜냐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진짜 배가 빨리 차더라 맞아 좋아 플로버 나 보이나? 보이는데 채팅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데 그럼 채팅을 끄세요 여러분 그럼 채팅을 못하자 끄시던가 채팅을 채팅 어떻게 할까 근데? 이렇게 끄는구나 채팅 끌 수가 있어? 맨 위에 응 어 와 이러면 진짜 너랑 영통하는 것 같다 꾼이 보면 그치 끄면 안 되겠다 끄면은 바로 아빠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밥은 먹어요 집에 있는 걸 먹을까요? 시켜먹을까요? 집에 있는 걸 드세요 집에 있는 거는 맛이 없어요 맛있던데 그거를 똑같이 매일매일 먹은 맛이 없어요 맛있던데 어제도 먹고 나왔어요 어제도 먹고 당신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나는 어제 그거 먹었다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맛있지 국룰이지 국룰이지요 다섯 씩 끈다 어? 다섯 씩 끈다 어? 다섯 씩 끈다 진짜 이제 화장 지워야 돼 너무 찝찝해 속눈썹 안 뗐어? 안 뗐어 속눈썹만 뗐는데 잘했다 나 응 나 전에 엄청나게 퉁퉁 부은 다래끼 생각나? 응응 그거 또 생겼어? 하나 쓴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여기 안쪽에 하나 더 생긴 거야 근데 지금은 좀 없어지긴 했어 봐봐 보자 티가 안 나는데 아 근데 티가 많이 안 나긴 했어 이번 거는 몰랐어 그래서 다래끼는데 나 너랑 찍고 싶은 그거 릴 수 있어 언뎅 이렇게 탁 치면 너한테 넘어가 탁 치면 나한테 넘어가 내가 탁 치면 너한테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본 것 같아 그거 그거 해보자 그래 영통으로 탁 자 해볼게 탁 탁 시-작 탁 탁 아 다시 시-작 탁 탁 탁 탁 네 탁 아니 손은 이렇게 해야돼 손은 이렇게 해야돼 아 시-시-작 탁 탁 탁 탁 아니 아니 동시에 나와야지 동시에 아니 헷갈린다 다시 다시 시-시-작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야 그리고 다시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참 참 참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커튼을 안 달아서요 햇빛이 직빵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비타민 엄청 광합성 하고 있어요 요즘에 비타민 차단했어 나는 차단했어? 근데 좀 나름 좋다 쑥쑥할 때는 이러니까 그거다 너는 한국에 거다 지금 미국이야? 어 반대나라 있어 지구 반대편에 있네 난 새벽이야 지금 잘 시간이야 잘 시간군요 팀원 잘자 I miss you 근데 진짜 커튼 좀 안 치고 사는 거 좀 괜찮은 거 같아 되게 햇빛도 받고 괜찮다 플로버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 커튼 좀 열고 살아봐봐 그래 볼까 아니 근데 언니는 그럼 안 되지 난 그럼 안 돼 앞에 고파 앞에 고파 이리와 고양이 이리와 고양이 이리와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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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와 바꿔 구아 킬롤루 킬롤루 고양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고양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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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고향이가 걸어다닙니다 진짜 리얼 고양이네 고향이가 고향이가 걸어다닙니다 꼼꼼 올라 붙은 한강 위로 고향이가 걸어다닙니다 고향이가 뛰어다닙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고향이 극락가는 법 아 귀여워 되게 얌전하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어머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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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뭐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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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감을 때 캡처했다 눈 좀 뜨고 있어 줄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쁘다 안녕 빠빠 러브 재밌었다 안녕 우리 첫 번째였어 합동 라이브? 그런가 봐 우리가 첫 번째야 프러미스 나인 첫 합동 라이브 안녕 어 쓸쓸 쓸쓸하다 이제 나 홀로다 다시 지원이가 커졌다 혼자가 됐어 자 이제 저는 정확히 3분 뒤에 밥을 시키고 시키고 나서 씻고 밥 먹고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다음 게스트 누굽니까 제가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할 거예요 뭐 시킬 건데 수시 먹을 것 같은데 목 다 나갔네 다 나갔어 이랬는데 저는 자다 일어나서 목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행사할 때도 내가 인천까지 오는데 가는데 잤거든 아 목 푸는 데 진짜 아 힘들었어 그래서 무대 위에서 목 계속 풀었어 무대 위에서 춤추면서 이랬다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머리 봐 티셔츠 보여달라고요? 그냥 이건데요? 티셔츠 저 저번에 라이브 때 입었던 거 티셔츠 코가 동글동글하지 오늘따라 이게 다 부어서 그렇다고 좀 부으면 코 먼저 이렇게 동그래지거든요 오늘 예쁘다고? 오랜만에 너네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봐서 그래 어? 나는 어? 오늘따라 예쁜 게 아니라 언제나 예뻤어 이것들아 알겠니? 알아듣겠니? 귀에 고무줄 걸어들면은 붓기가 빠진다고 이렇게 저도 아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붓기 빠져 아 시원하다 아 이거 시원한데 시원한데? 시원한데? 저 귀가 진짜 조그맣죠? 귀가 커야 되는데 귀가 커야지 좋은 거라 그랬어요 관상학 그런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귓볼이 넓아지 좋은 건데 귀가 왜 이렇게 조그맣네 아이고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미신 아니냐고요? 저 다른데 관상이 좋은가 보죠 뭐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오 오 오 시원해 시원해 밥 먹으러 갈게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다들 맞춰 하세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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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